아 이거 쩡크 쓰레기던데? 맥크리가 좋던데? 여기 첫판인데? 연습 안하고 오셨어요? 연습을 하고 오셨어요지? 아니 신배분 하시면서 연습을 안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네? 연습을 안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뽕뽕뽕 음 음 음 미션이 그렇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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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이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미션이 그렇게 되구만 어디로 공격 가냐고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는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 눈쟁이야? 아니요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아 근데 짭인데요 왜? 짭인데요 4400점이었는데? 아니 짭인데요 아 그래? 짭인데요 아 그 사람 배그에요 오버지 접음 그쵸 예 어디로 와야 되냐고요? 이렇게 가면 돼요 나 참 빛나라 같은 게 몰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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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퍸 조직 응 춤 응 자기가 포탑 있구나 포탑? 크래가 있.. 아 뭐야 톨비가 있어? 아들 이거랑 시장 developer 자기 cracked 그럴보 됐다 애 stitch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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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좋아 배경음이 없네 노래가 그렇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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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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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밖에 안 돼? 아니 문제 맞네 리퍼 리퍼 아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여기 발소리가 안돌려 뭔가 리퍼 미친거 아니야? 야 이거 발소리 안돌려 이거 아니야? 리퍼 오른쪽에 리퍼 왼쪽 나이스 우리도 이렇게 밀릴거야 아니에요 입구가 넓어가지고 정크를 쓸게요 정크를 쓸게요 정크를 쓸게요 입구가 넓으니까 정글 쓸게요 이메일은 딜러만 하면 이긴다고요? 그렇긴함 배치 왜 조절 배치 왜 조졌냐고요? 배치가 문제가 아닌데 게임을 안하는데요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이해로 왔어요 흑 흑 아니 찜퍼 내리세요 아무러 많아서 맞고싶어요 야 이거 이제 피 눌러서 정보 보는게 존나좋아 이제 프로필에 점수 나옵니다 아 뭐야? 뭐야? 점수 다 왜이래 저보다 높으시네 캠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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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이 한 명 있어 캠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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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 엥 캠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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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여기 있었구나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정면 세 군데 정크 있다 정크 있다 정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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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 무중력 맴이라서 그래요 그렇네요 정크 개피 아 포탑 뭐야 공 돌비? 아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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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왼쪽 혼자 돈다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들어야 왼쪽 뒤로 왼쪽 2층으로 리퍼 들어야 왼쪽에 백립 내가 잠깐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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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 은밀하게 터틀렀습니다 우리 라인 미쳤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뒤에 리퍼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개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큰 소리도 안 나네 애매하긴 하네 뭔가 퍽이 아니고 퍽이 아니고 퍽을 줄게 의세가 필요한가요? 히힝 뭐 나 나 여기서 줄게 뭔가 더 높이 뜨는 느낌인데?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제 형 차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으로 못 빠졌는데 아 아 아 일로 더 먹은 거구나 그럼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여기로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못들겠네 왼쪽 왼쪽 더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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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수비하기 엄청 좋은 맵인데 에잉 어 와 여기로 내가 여기 맞고 있으면 정크가 여기서 맞고 있으면 되잖아 멀끝 치료해 여기 251킷도 있고 여기 방하나도 있고 자리 개꿀이야 공격력 정포 자리 엄청 좋아 정크래식 방학이 거의 최강의 자리인데 어차피 오른쪽은 정면이라서 다른 사람이 막으면 되고 어떡하지 어느새 저게 되기 평소 공격력 첫사빈 네넘 정Net 거리 하자 원래 우리 한쪽은 여기서 와 이거 자리 엄청 좋은데 인천 한쪽으로 해 한쪽으로 왼쪽 2층 맥크리 왼쪽 2층 맥크리 방패로 막아도 돼요 전방에 점포타 맥다운? 아 여기로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럼 메워서 막아야겠네 아우 존다 존크자리 왼쪽이 괜찮네요 아 너무 쉽네 아 너무 쉽네 명은 안 나오면 패치됐나 보네 이 맵 나온 거 보면 패치됐잖아 미친 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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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칭찬 줄게 칭찬 드릴게요 아.. 아.. 수고해요